와니 마니 와니 마니 와니 마니 와니 마니 와니 마니 와니 마니 복 선물로 다들ετε 오늘 곰팡이라를 찾고 있네요 네 하얀 공평이 하얀 공평이 하얀 공평이 네 시작할까요? 오늘 극장을 보니 준비한 것들에 대해서 좀 짐작이 갖춘 게 있나요? 아 경호 경호 저희 오늘 지금 좀 멋있거든요 오늘 약간 레인이 좀 춰야 될 것 같은데 저 약간 경호 하나요 오늘? 뭐 하나요? 오늘 갈려라 방탄의 주제는 최고의 팀 비밀 요원 찾기입니다 비밀 요원이요? 비밀 요원 찾는 거예요 왕스맨 그런 거 왕스맨 자 우리 팀을 좀 나와봅시다 일단 자 그래 그냥 맡겨요 뭐 고르시겠습니다? 저요? 전 이걸 고르겠습니다 아 예 하나 둘 셋 B C O C A 팀의 팀 명을 브레인이죠? A 저희 뭐 브레인 아니면 뭐 BTS 하실래요? usu B 니까? 저희 BTS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방탄소였나 Five 트 팀은 아 아니야 우리는 그것은 우리는 하늄 곰팍입니다 에에에에 너무 비다 자막 없어 맘 segur해요 네에에 가요 as 1선 이긴 사람이야 가요 as 1선 이긴 사람이요 아니 sondern 진 거 가위敗 rico 가위보 가위보 아 가요 이겨보러 저희 팀 essas 정리 assume 자 김석진 팀 이 형이 vermprom whether 이 Bird 이거 superstition 빨리 해봅시다 우리 야, 맞아. 김정진 팀이. 아니, 김정진 팀 팀 이름이 정말로 가야 하는데. 일단 무슨 게임인지 모르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는 거야? 아니, 몰라요. 올라와, 올라와. 자, 갑시다. 오, 야. 올라와. 올라와. 자,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가는 거야? 올라와. 자, 준비됐어요? 자, 한번 멋있게 들어가 보세요. 오케이. 잘 준비됐어? 이거 총은? 자, 좀 빨리 가요. 여기 있어. 형, 지조. 다 안 받을 뻔이나. 뭐 하는 거야?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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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찍어, 빨리. 얘들아. 오케이. 고. 야, 핸드폰, 핸드폰. 둘, 셋. 오케이. 뭘 써야 되는 거야? 야, 야. 야, 언제 끝나? 야, 탐구역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형. 우리 팀이에요. 우리 팀. 야, 개인 메트리야, 형. 우리 팀이. 아니야. 야, 탐구역으로 넘어가자. 야, 올게 50천에만 그만하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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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천에만 그만하나. 야, 야, 50천에만 그만하나. 야, 50천에만 그만하나. 야, 50천, 50천. 야, 내 뒤에 따라오는 거 봐라. 1, 2, 3, 1, 2 erstmal. 1, 3, 1рий united, 3, 2. 아, 2, 3, 1 JKatever. 자. 자. 들어오는 거 봐. 단tera. 야, 야, 야. 야, 야. Euf.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우리가Wow. 아!!! 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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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愈피 스테이지 2 야 부위 접수할 경우 감자 뵈니까 잘 보고 해 야 이거 내가 폐화가기 무서운데? 아 뭐야 무서워 야 부위.. 부위하지 말고 무서워 무서워 같이 가 무서워 같이 가 야 이거 내가 폐화가기 무서운데? 무서워 같이 가 오 얘들아 어딨어 얘들아 나 마스크 접수 성공했어요 어딨어 야 오 야 나 점수 차감 됐대 형 저 두 개 했어요 어디? 오 야 야 하지마 왜 이렇게 겁을 먹어 야 미안해 점수 차감 됐다 얘들아 미안하다 야 나도 차감 됐어 괜찮아 하나 더 있는데 이것도 차감이에요? 아 이거 V네 형 만져보면 V가 이렇게 야 야 만져보면 V에 M이 있네 그래 야 나 하나 성공했어 거꾸로 한 거야? 거꾸로 한 거야? 오 감독아 뭐야 아 이거 뭐야 와 이씨 카메라 감독님 아 나 진짜 자 몇 술래 남씨가? 20초 야 20초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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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어 뭐야 그럼 또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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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마지막 스테이지 3 자 오케이 야 이 여자 이 여자 빨리 흩어서 찾아 뭐야 왜 이렇게 놀지 모르겠잖아 오케이 아 거기도 있어요? 오케이 됐어 나 하나 찾았어 하나 찾았어 야 뭐가 이렇게 어려워 너무 많아 아 여기도 있네 야 하나 찾았어 나 2개 찾았어 잘했어요 야 로경아 와 야 없어 왜 왜 어 찾았다 형 이거 문 열면도 있거든요 오케이 3개 찾았어 3개 아 여기도 있네 여기 있는 사람 뭐 있으면 해요 거울에도 있다 거울에도 있다고? 아 여기 이런 데도 있겠네 거울이 어디 있어 거울이 없어 거울이 여기 있잖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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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이 있어야 해요 뭐야 아 여기도 뭐 있긴 한데 이거 아니야 야 야 야 야 야 야 소고했어 야 야 나 해골 해골? 여기 여기 해골 여기 해골 여기 이게 해골이에요? 오 야 맞아 맞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케이 됐어 야 야 마지막 뒷모습이야 형 이거 여자 여기 있어 여자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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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시간 없어 3초 남았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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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말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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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이거 봐도 돼? 아 야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야 성공 성공 어디 어디 야 여기 이거잖아 이거 아니 아니야 달라요 뭔데 뭔데 아 단발머리 아줌마 야 30초 야 일단 클리 야 일단 들어가자 들어가 야 10초 남았어 야 일단 들어가 야 클리어한다 야 10초 남았어 10초 남았어 형 저는 못 찾았는데 아 됐어 됐어 그냥 들어가도 돼 시간 안에 끝내야 돼 야 빨리 빨리 야 야 야 점점 점점 AREA 야 저 정도야 아니면 이런 거야 뭐야 이거 뭐야 아니 제용이죠 당연히 그러면 뭐야 이거 뭐야 형이 이것도 제가 잘하셨습니까 형이 야 레이저 피하래 레이저를 건드렸을 경우 처음으로 들어와야 된대 야 건드리 마 레이저 건드리지 마 야 레이저 건드리지 마 야 레이저 건드리면 모두 출발점 야 레이저 건드리지 마 아 팀이 잘한다 팀이 잘한다 팀이 잘한다 팀이 왜 이렇게 야 야 팀이야 야 빨리 와 야 팀이야 야 팀이야 위험해 우리 좋아 건드리지 마 아이 진짜 숙여 숙여 진짜 숙이라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건드리지 마 아이 진짜 숙여 숙여 진짜 숙이라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어? 위에 있어 위에 있어 어? 어? 아 설마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어? 어? 야 다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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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다시 가 하나 다시 가 빨리 빨리 씌워둬 빨리 빨리 하하하하 야 씌웠으니까 빨리 가 야 재영 야 재영 진짜 아 재영 미잖아 아 재영 미잖아 아 재영 미 아 재영 씨 아 재영 지구 마 아 나 몇 번으로 여기 도착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야 왜? 나 도착했어야 빨리 와 야 빨리 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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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왜? 야 뭐야 야 뭐야 아 진영 아 진영 왜왜왜 안 닿았어 안 닿았어 어уда 어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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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탈기 짧으면 이것도 못 하고 있다 야 안 됐어 3, 0, 0, 0, 0 1, 2 Yeah? 오, 여기다 우와, 깜짝이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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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와 야, 별거 아니네 뭐야? 뭐야? 야, 별거 아니네 안에서 난리가 났더라 야, 별거 아니다 뭐야, 근데 점수 사온구나? 안 와 360 피어 referently 아, 이분들 먼저 가십니까? 저 진짜 만점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들어가자 자, 여러분은 두 명이 레드를 듬뿍하셨더라고요 저희들인가요? 그러니까 300점 이상이 레드네 그 두 명이 레드네 스티니얼 치는 너는 블루 자, 여러분 이게 레벨이 있어요 오, 야, 봐봐, 야, 야, 야 화이트, 옐로우, 그린, 블루, 레드 이거 태권도, 태권도 띠 같은 거야 흰 띠, 노란띠, 초록띠, 파란 띠 아, 블랙이 안 됐네요 여기서 블랙, 이건 마스터고 블랙이 나오려면 혼자 들어가게 돼요 아, 그래요? 들어가자마자 싸우더라고요 아, 여러분, 여러분, 비켜, 비켜, 비켜 여러분, 상구역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우리 팀이에요 우리 팀이야, 게임 배터리야 이거 게임 배터리야 아니야 도리랑 하자, 네드네 네드네 몇 장마다 보자 뭐 좌측에 있는 핸드폰에서 한번 열어주세요 아, 이 정도는 얘기해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세 명이 와서 분리했던 게 들어가면 이게, 핸드폰을 대야 되는 데가 있는데 이게 따닥딱한 게 붙어있어요 아니 거의 뭐 얼굴 맛대면서 이제 벽에다가 우리 진짜 막 벽에다가 이러고 있을 거 같은데 이러고 있었는데 진짜 세 명 다 딱딱 붙어서 어우야야 어우야야 아 이렇게 불라고? 왜 끝까지 아직도 게임을 하고 있어요 얘들 보고 와가지고 자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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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미안해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디 찍어? 여기 여기 여기다 지금 일단 여기에 그치 나 이거 얼굴이 계속 걸렸었다고 아 정국이 본다 야 정국이 본다 내가 안 보인다 아 정국이 안 되지 아 정국이 비겁하게 하네 아 정국이 뭐 한 번에 안 다치면 어떤가 다치면 어떤가 다치면 다치면 되게 좋을 거 같은데 어떤가 자 지금 지금 들어왔고요 뭐야 이거 뭐야 거긴요 BTS죠 BTS 우리 브레인팀 하자 접어놨어 브레인이 더 찰진 거 같아 그래 브레인 아니 빙스맨 해줘 빙스맨 빙스맨 야 어디로 서야 돼? 아 이리 가면 돼? 형 여기 저쪽 가면 돼 야 이게 어디야 어디야 또 어디 있어요? 여기 뭐 여기 말고 또 어디 있어 몰라 왜 안 바뀌어 얘 아 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진짜 모르겠어 솔직히 방탄 치료 같은 거 한 번도 안 해봐서 되게 시대되긴 한다 형이가 다시 자 슈가 형 형이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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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싸우게 됩니다 형 59초 나왔어 형 벌 토하는 거 같다 15초 형 나가야 돼요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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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구역 넘어가 야 완전 오는데? 여기 있다 야, 진짜 아무도 안 보는데? 잠깐만, 야, 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보이는 거 웃긴다. 태형이. 야, 태형이 어떻게 하냐? 아니, 찍고 싶은데 쓰는 건 없나? 야, 근데 저기는 되게 지구적 조용하게 플레이 안 해. 야, 얘 막 카메라 끄고 있어. 카메라를 왜 돌려. 아, 일부러 그러네, 김태형 이거. 아, 그래, 카메라 빛 때문에. 아, 얘는 반칙 쓰는데요? 야, 나 화면이 안 보이는데. 글러로 봐야. 야,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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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어떻게 찍지? 어딘데요, 형? 아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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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잠깐만. 이거 안 됐다, 지금. 잠깐만, 이거 V인데. V 닦아내면 안 돼. 어,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손, 손. 됐어? 네, 손 맛있어. 됐어, 됐어? 야, 김태형 여기서 카메라 한 번만 더 뒤지으면 진짜 마이너스입니다. 아, 이거 진짜 반칙이야. 아, 진짜 또 이러네. 반칙 없어, 반칙 없어? 아, 진짜. 카메라를 불을 켜가지고 게임을 얘기하려고 해요. 이거 일로 자꾸 불을 켜고 있어요. 이거 세 번째, 세 번째입니다. 지금 세 번째, 세 번째. 자, 이렇게 지금 감독님이 세 번째 닮고 있어요. 이거는 마이너스 10번씩 해야 됩니다. 이건 진짜로 점수 딱 까야 됩니다. 인정합니까? 인정하시죠, 이거. 아니, 이거 암실인데 보니까 딱 보니까 암실인데 카메라 불빛으로 보면 안 되지. 야, 감독님이 승낙하셨습니다. 형, 여기요. 여기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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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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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야, 이거 V잖아, 이 씨. 야, V는 하면 안 돼. 나는 V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천장에 없나? 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야, 티아가, 이리 와, 빨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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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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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야, 막 무서운 거 아니야, 이거? 나 이런 거 쉬운데? 야, 나 모자 쓴다라, 모자 쓴다라. 아, 깜짝이야, 씨. 여기 있다. 왜 안 돼? 맞잖아, 얘. 야, 이거 뭐야, 왜 물이 맞냐? 뭐야, 이거? 왜 깜짝이야? 얘 맞는데? 야, 2명 봐, 2명도 있어. 네? 2명도 있어. 형, 여기 2마리, 2명 있는데? 야, 얘 되라. 어, 대줘. 사람이 없어, 사람이. 아, 얘 맞아, 2개. 아, 2개 들어가고 싶다. 잠시만, 얘 맞는데? 어, 아니잖아, 얘. 태골이 없어. 일단 2명을 찾자. 태골, 태골, 태골. 태골, 태골. 태골, 태골. 이 사람, 이 사람. 어? 이 사람이다. 어디, 어디. 태골, 어디, 태골. 예, 예. 아, 야, 거기 있었냐? 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야, 야, 이런 거였어? 야, 야,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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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야, 치워, 차왔어. 오, 금지합니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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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자, 마지막 방에 들어왔습니다. 얘, 얘도 이렇게 붓네. 바보 아니야. 얘도 이렇게 붓네. 아, 이거, 이게 너무 웃겨. 이게 제일. 이게 정국이가 진짜 좋아하는데. 야, 이게. 내가 진짜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다. 이게 얘가 제일 못하는데, 얘가 막 남들한테 뭐라 해. 어휘에서 약간 실성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냥 나만 갔어도 되는 거였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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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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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형.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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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왜왜.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할지도 몰라. 가서 읽어보세요, 가서. 야, 이거를 내가 깨달았기에 망정이지, 아니면 우리도 몰랐어. 뭐야. 뭘까? 아무것도 안 하냐. 뭐야?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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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경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휴. 질문 안 갈 수 있는데? 어디 있어? 드려, 둘러. 야, 야, 다시와, 다시. 우리 전령으로 넣어둘봐, 이리와. 아, 어떻게 할게. 누러야 돼, 누러야 되지. 야, 쉬어, 누러야 되지. 시간 없어 역시 숙여 우와 짠 같이 짠!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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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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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더 있어야 돼요 왜 걸려? 야, 됐어? 네, 됐어요, 난 됐어요 어떻게 해, 이거? 이거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자, 이제 자, 미션 클리어 자, 찍어, 찍어, 찍어 와야, 찍어야 돼, 와야, 찍어야 돼 아, 재밌다 보는 게 더 재밌다 보는 게 더 재밌다 야, 너네 진짜 못한다 태형아, 너 사기친 거 계속 잘 봤어 자, 그린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태형군은 왜, 왜 그린이? 태형 씨 왜 그린이입니까? 자, 자백하시죠 자, 자백하시죠 어, 들어가면 자백할게요 네, 들어가면 자백할 겁니다 네, 들어가면 자백할 겁니다 그, 아까 그 방에서 어떤 반칙 제가 반칙쟁이야 몇 점을 까나요? 50점을 깠습니다 50점? 오, 반칙이니까 반칙이니까 너무 컸습니다, 그거는 나,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네, 지금 최저팀보다 나더라 슈가 씨도 같은 팀이기 때문에 같이 깔라고 했으나 점수를 듣고 안 때기로 했습니다 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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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8점이야 까면 까면 됐어, 됐어, 나 안 돼, 나 안 돼 이거 물론 터치해, 지문, 지문 야, 뭐야 이게? 이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닌데? 아, 쏴주네, 쏴주네 아니, 너 이래서 싸운다 그런 거구나 싸우죠? 했던 거 다 뺏고 있고, 서로 정국이가 승부여기 때문이다 그냥 정국이한테 져줘야 돼요 사이만 좋아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나는 M이랑 V 거기에 갈려요 거기서 이제 이 친구가 반칙을 해가지고 카메라 V를 찍으면 안 되잖아 V를 찍으면 안 되잖아 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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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으로 때리고 있어요 지금 20초, 60초 야, 이제 막상 우리 둘이 야, 이제 우리 둘이야, 이제 우리 둘이야 안 돼, 정국 부활이야, 동아리 순 거야 28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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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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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남진이 형 진짜 웃겨 똑같이 형이랑 야,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이게 이럴 수밖에 없어 제가 마지막에 이러다가 호기 형한테 뚫으면 할 거야 호기를 통해 어둠으로 진입해서 야, 네가 먼저 가 야, B 말고 N만 N? N만, N만 N만? 어, N만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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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뭐야, 이거? 왜 내려가, 왜 내려가 아니, 이거 야, 이거 어떻게 찾아? 벽을 더듬어야 돼 아, 이거 단독이구나 죄송합니다, 단독이 카메라이 되고 있어 벽, 벽 더듬어 벽 더듬어서 V 모양이면 하지 말고 M 모양이면 해 M 모양이면 하라고 아니, 두 개 있어 V는 어디 있고 M은 어디 있다는 거야? 에, 에, 그냥 손으로 만들 수 있어 나 지금 두 개 있거든요 아, 그래? 네 어디, 어디? 형,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디, 어디? 여기? 아니, 이거야? 이건 V잖아 아니, V 아니에요 형, 여기도, 여기도 M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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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일로와, 일로와 아, 여기 오, 미안 남지가 정국이 때렸습니다 정국이 얼굴 팔꿉치로 남지 광대를 가격했어요, 정국이가 팔꿉치로 광격했습니다 야, 얘네 팀플을 같이 잘하네 여기 여기 아, 천천히 어? 여기 다 있다 유찌 이거 했니? 아니, 안 했죠, 거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좋아, 좋아, 우리 좋아 어, 여기 여기 있다 어디 여기 여기? 여기 오 예스 다 한 것 같은데? 다 했죠, 우리 다 했죠, 우리 다 한 것 같은데? 괜찮아, 가자, 가자, 가자 다 한 것 같아, 다 한 것 같아 너무하다 자, 중윤이 생각보다 차분하게 갑니다. 여자, 여자. 야, 확대해야 된다, 확대. 차분하게 가자, 차분하게. 차분하게, 남준아. 너는 흥분하면 너는 안 돼. 남준아, 너는 흥분하면 그냥 너는 끝이야. 어, 남준아, 남준아, 남준아 턱 났어, 턱 났어, 턱 났어, 턱 났어. 진지해, 진지해, 진지해. 남준이 턱 나온 거면 굉장히 진지해.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턱이 났을 때는 딱 두 가지입니다. 정말 진지하게 무언가를 해결하고 싶거나, 정말 진지하게 내가 멋있고 싶거나. 렘몬스터는 마지막 방에서 죽었을 겁니다. 정국이가 화낼 수도 있어요, 마지막 방에서. 아, 형! 형, 그냥 가만히 있어요! 해골, 해골, 해골. 혹시 해골보만 알려줘? 아, 해골 없는데? 아, 안 보여. 아니야, 이거 안 보여. 해골? 진짜 안 보여. 일단 네 거만 열심히 하고 있어. 찾았어? 아니, 찾았는데 안 돼! 이거 눌러봐. 그 안에 있는 걸 확대해서, 쭉 확대해서 눌러봐. 이렇게. 아! 못 찾았어, 나 못 찾았어. 어떡하지? 아, 나 진짜 못 찾았다, 이거. 나 두 개 했다. 했어? 어, 두 개. 33초. 나 세 개. 형, 20, 26초 우리 가야 돼요, 그냥. 형, 가야 돼요. 오케이. 가야 돼, 가야 돼. 오케이, 가자. 가자. 넘어가자, 넘어가자.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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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가자. 왔다, 왔다, 왔다. 마지막 방이다. 마지막 방이다. 이게, 이게 진짜... 야, 이거 한 명만 가면 되잖아. 어, 내가 갈게요. 야, 아니야, 이거 같이 찍어야 돼. 아니... 아니, 내가... 형, 두고 와요. 자, 갈게, 나 갈게. 형, 데이지 말고 와야 돼요, 절대로. 어, 위에! 아,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잠시랑 걸렸어, 잠시랑 걸렸어. 아, 안 걸렸어. 똑같이, 똑같이. 똑같이, 똑같이. 158초. 머리 조심해, 머리. 다리, 다리. 아니, 아니, 아니. 어, 아, 되었어. 되었어? 되었다고. 아우, 너무 좋아. 다시. 아, 이거를 누르고 다시 가야 되네. 아, 다시, 다시. 어, 그렇게, 어, 그렇지.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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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야지. 다리. 어, 알았어. 아, 그게. 오케이, 오케이. 나 잘sover. 죽었다. 아, 기뻐. 근데 남준이 남준이ро. 아, höher 이렇게 나도 거같아? 왜 한번만 туда? 아, 어텐 Abby가 왜 이러나 보게 해? 난 여기 못 낳 znaczy. 아, 정말 예상대로 남준이가 맨 마지막에서. 남준이라 진짜 사랑 나누어. 아니, 형. 아니 아니, 너 먼저 가봐. 아, 형이 먼저 가야 돼요, 그래야 성공해요. 어디 갔는데? 무릎, 무릎 들어. 무릎 들고. 무릎 들고. 어? 기어서 가요, 기어서. 위에만 넘으면 돼요. 기어서, 어, 거기에 넘어가요. 빨리 85초, 4초. 그 다음. 넘어, 넘어. 오케이. 오, 야 넘어간다. 됐다, 됐다. 아이, 됐다, 됐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찍혔어, 찍혔어. 찍혔어요? 야, 야. 아, 남자들에게 온 게. 아, 네. 남자 마지막에 핫킬 했다, 야. 형이 형이 제일 고득점이래요. 아, 그래? 진이 형이 제일 고득점이래요. 아, 겁나. 자, 다들. 야, 진짜. 몇 점이야? 몇 점인가요? 이렇게 해서 우리 김석진 팀이 1대1인 겁니다. 아, 대박이다. 김석진. 김석진. 근데, 김석진. 선물. 선물. 아, 없구나. 여러분, 아직 스크립 에이전트 달력 하면 끝나잖아요. 진짜? 진짜 그럼? 아, 진짜 그럼? 진짜요? 진짜요? 너무 좋다. 자, 바로 볼까요? 두 번째 미션으로 렛츠 자! 자, 점프 안 해요? 하나, 둘, 셋! 이앗! 아하, 눈부셔! 여러분, 달리다 박사는 시크릿 에이전 특혜 우리 두 번째 게임! 자, 여기 뭔가요, 여기? 이거는 카트를 해야 되죠? 이거 카트 아닙니까? 진짜, 진짜 레알 카트네요 자, 제가 볼 때는 우리 스타트 자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전 게임 1등 순서대로 자리를 정하는 게 어떨까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아니, 이거는 솔직히 가위바위보 해야 돼요 이건 가위바위보 해야죠 자, 대표 나가세요 자, 우리 팀의 리더 김석진, 박수, 김석진, 박수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와우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와, 2등! 2등? 자, 첫 번째 투자 김석진 자, 하나, 둘, 셋! 김석진! 가자! 페이스맨!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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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이제 뒤로 갈러놔 주시고요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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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칠 수 있으니까 어! 어! 김석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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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기 오! 두 사람 잡힌다! 크ancy스 아! 뱀뱀뱀뱀뱀뱀뱀뱀뱀뱀뱀뱀뱀뱀 어 진이 형 영재하라 안 돼! 어 진이 형! 우와! 멋있다! 안 돼! 영재했어! 진이 영재했어! 여기야! 여기야! 자 진! 자! 깻! 깻깻깻! 가자! 빨리 가! 내 꽃은 안 나오잖아! 잘 봐줘! 잘 봐야 돼? 호우 형 빨리 가요! 야 너무 이루어! 야! 윤기 형 멋있다! 어디 가니까 이거? 야! 너무 빨리! 호우 형 빨리! 와! 레몬에 빨리 좀 달려! 야! 윤기 형 멋있다!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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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유... 아! 야, 갑시다. 고, 고, 고. 에이, 예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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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이, 야이, 에이! 다녀요? 팝킹 왜? 팝킹 왜? 팝킹 왜? 야, 갑시다. 야, 간다. 야, 불키! 야, 가라. 가라! 가라! 빨리 데려와! 좋아 괜찮아! 달리자 데려 가자! 야야!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 야! 야! 예상재! 예상재! 야! 달리자, 달리자 예상재! 예상재 재ET 아! 아아 자 여러분 이렇게 돼서 1등 김석진 팀 2등 우리 A팀 3등 뭐야 뭐냐 빙스맨 빙스맨 팀이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났습니다 여러분 최종 결과 한 번 잠깐만 최종 결과 어떻게 돼요? 발표해 주시죠 그래도 저희가 높지 않나요? 나는 나쁜 질을 하면서 산 적 없는데 다시 한 번 스포츠맨십을 강조하면서 교훈을 주는 거죠 30점 차이가 나요 만약에 감점을 안 당했다면 이겼겠죠? 이겼죠 손 잡아요 손 잡아요 손 잡아요 손 잡아요 다음은 1등에게 상품이 있나요? 오 있는데? 야 딱 크기가 RC카인데? 야 RC카다 RC카 야 RC카다 저거 100%다 세금이 아니야? RC카 RC카 한 번 뜯어보죠 RC카 재밌겠다 아니야 아니야 우와 야 RC카 야 RC카 야 부가티 야 RC카다 야 부가티 부가티네 이거 야 부가티 잠시만요 형 저희 또 몰아주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야 그래 몰아주게라 몰아주게 카타 한바타 몰아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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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타 한바타 야 레츠 블랙 여기로 나와 아 진짜 몰아주게 야 야 야 지윤이 야 지윤이 왜 이렇게 느려 아 진짜 느리네 정말 surgery 뭐오음이 남색 Uh ement 접속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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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야 serious 아 다시pm 어보 portrayed 오오오 Hilfe, je chapter two people fifteen jack, out, please 아, 아쉽다 best driver 박채민 씨 어때요 기분이 마지막은 극적으로 이겼는데 다 우리팀 멤버들 운전 좀 연습을 해야 될 거 같고 여러분 항상 안전 운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럼 안전하면 운전하면서 끝낼까요? 안전. 운전. 에코 에코 드라이브. 아!